아이쿠! 차오정과 고등놈 참장법서와 손고공 일행이 요인을 하던 길이었다.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도둑이야 저놈 자발한 어떤 아줌마가 소리쳤다. 그때 우리 사오정이 갑자기 야임마 거기서 소리치며 도둑놈을 향해 날아갔다. 도둑놈은 흔질기게 따라오는 사오정에게 그만 잡히고 말았다. 도둑놈을 잡은 사오정이 하는 말 아까 그 아줌마가 뭐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된답니다. 아이쿠! 다음에 다시 꼭 만나요!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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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